틈새 시장을 공략하라 중국 남방의 한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내걸고 영업사원을 모집했다. 회사에서는 모여든 지원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열흘 내에 가능한 한 많은 빚을 스님들에게 팔고 오라는 다소 엉뚱한 요구를 했다. 응시자들이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 한우수없이 해보겠다는 사람. 스님들은 모두 머리가 없는데 무슨 수로 빚을 파느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갑, 을, 병 세 사람뿐이었다. 그들은 각각 나무빚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열흘 후 그들은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고 반자리에 모여 자신이 업적에 대해 말했다. 우선 갑은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빚을 팔려다 스님들에게 면방만 당한 채 쫓겨났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산깃을 개서 햇볕을 쬐고 있는 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머리가 가려워 연신 긁어대고 있었는데 갑이 빚으로 긁어주자 아주 시원해하며 빚을 한 개 사주었다. 을은 꽤 큰 절을 찾아갔다. 참배하러 온 신자들의 머리가 바람에 날려 엉클어진 것을 보고 그는 주지스님에게 말했다. 저런 꼴로 부추님께 향을 올리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재단 앞에 빚을 놓아두어 머리를 단정하게 빚은 후 참배를 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을은 빚 열 개를 팔 수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병은 빚 만 개를 팔았다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직접 지시를 내렸던 사장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병은 이 평범한 나무빚으로 공덕소, 공덕을 쌓는 빚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우선 유명한 절의 주지스님을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주지스님이 나무빚 위에 공덕소란 글자를 써서 시주자와 참배객에게 기념품으로 나누어주라는 내용이었다. 참배객이 향을 올리고 나면 스님들이 직접 이 빚으로 머리를 한 번 빗겨준 다음 그 빚을 참배객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하면 되었다. 병은 이렇게 하면 이 절에 참배객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우선 외상으로 빚 천 개를 놓고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자기 말이 틀리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주지스님은 반신반의하며 그의 말을 따랐다. 그랬더니 과연 입소문을 타고 참배객들이 물밑듯 밀려들었다. 주지는 아주 기뻐하면서 병에게 빚 만 개를 주문했던 것이다. 대부분 기업들은 소비자의 욕구를 찾고 이를 만족시키는 데만 급급해한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객의 욕구만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경쟁 기업에 따라잡히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은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객의 모호하거나 기존에 생각지 못한 새로운 욕구를 구체화시켜주고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 주는 것이다. 결국 스님에게 빚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참배객의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좋은 것이 있으니 사용해보라는 식의 가르침이나 강요가 아닌 진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 그것을 고객이 새로운 욕구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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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